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한번에 더 잘ى 그래서 활성도의 물 아 얼마나 될 것 같아요? 여기야 천국 아 똑같아요? 네 전복은 원래 센으로도 드셔서 지금 드셔드렸는데 이제 바채 익혀서 좋아하시면 잘라서 좀 더 익혀서 드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복입니다 이 비싼 조각 프린이장 ů 3 2 3 1 5 5 5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